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시입니다. 오늘 시장 지금까지 딱 놓고 보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 나온 갭도 메워야 되고 21선도 돌려나가는 것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기대추위 자체를 낮추고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시장을 지켜보시면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급하게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최근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 것들 섹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그 섹터를 봐야 되는 지금의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두산 애너빌리티랑 cs 베어링도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릴 건데 cs 베어링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어요. 왜? 나는 좀 다른 포인트를 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좀 매수를 할 거면은 저점을 잡는 거를 보고 지지점을 만드는 거를 보고 그때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게 또 맞아 떨어진다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급하게 보는 것보다도 안정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도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의 시장을 보면 코스피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적인 부분은 나오고 있다. 그냥 상승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만족을 한다 라기보다도 전반적인 전체 큰 틀을 잡고 봐야 돼요. 당장 가장 좋은 거는 뭐 지수가 저는 안 오르는 게 가장 좋다. 오늘도 지수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다시 보아권까지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수가 오르면 바닥주들이 반등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좀 단타적으로 빨리 빨리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반찬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가 그냥 장기 횡보라도 해주면은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먹거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최근에 지수가 상승이 나오고 코로나 관련 주들의 상승이 나오고 수납매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뭐 이런 것들 심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세요 사세요 이런 거는 끼가 있는데 못 갔으니까 사세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주들 같은 경우에도 바다권에서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충분히 마련이 되고 수익적인 부분이 쉽게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 그러면은 제 말을 믿고 따라오시면은 수익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안 만들어질 것 같지만 굉장히 신기하게 만들어지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그만큼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브리핑을 하고 이해를 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갈피를 못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벤트 여름 이벤트 내일이 아니라 다음주부터는 이제는 거의 뭐 휴가철이기 때문에 지금 여름 이벤트 열어드렸고 3개월에 33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선착순 5분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할 거예요. 한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VIP방에다가는 대안가학을 7월 19일날 대안가학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왜? 콜드체인 관련으로 분명히 상승이 순환매가 나올 거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늘 26% 어제 추천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하루만의 수익적인 부분이 지금 뭐 20% 이상의 수익이 편안하게 만들어진다. 요런 것들. 왜냐?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지만 분명히 순환매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과거에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 같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좀 인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에는 시장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면은 아 주식이 너무나도 힘들구나. 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미디어 쪽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그 중에서도 미디어 관련해서 좀 볼게.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적인 부분이 빵빵빵빵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미디어 쪽 같은 경우에는 대성 창투는 영화 한산을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한 거고.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딱 시장에서 봤을 때 뉴. 뉴 같은 경우도 지금은 바닷건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면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는 단타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라파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KH 바텍도 그렇고 클래시스도 그렇고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나는 단타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닷건에서 올라오는 요런 것들. 요런 거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편한 거는 급등한 거보다 사실 뭐 이렇게 안간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 들어가는 게 좀 편하기는 해요. 근데 또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 생각을 하면은 급등이 나왔던 건데 눌린 게 잡는 게 시간적인 부분은 좀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좀 편안하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낼 건지 아니면은 시간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할 건지 그러면은 완전 대바닷건인 뭐 초록배미디어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이것도 차트가 너무나도 그냥 대바닷건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요. 요즘은 뭐 초록배미 엔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미디어 쪽은 쿠팡하고 협업을 좀 많이 하던데 예전에 뭐 드라마 올인이라든지 주몽 요런 거 좀 제작을 할 때 이 회사가 굉장히 피크적인 부분이 있었고 드라마 인기가 워낙 많아서 테마파크도 만들어서 돈도 벌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주몽이 아마 2006년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삼아 네트워크스는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드린 건데 에이스토리랑 같이 상장사 중에 자체 IP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외주 제작 업체 같은 경우에는 IP를 직접 보유를 해요.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요. 많이 벌거나 많이 잃거나 근데 직접 투자 제작을 하기 때문에 망하면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인 반면에 대박이 나면은 이익도 혼자 다 먹는 구조에요.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대박이 나니까 에이스토리가 당연히 승승장구를 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고 삼아 네트워크도 외주 제작 쪽이고 둘이 같이 좀 묶여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의 종목들은 제작할 때 제작비를 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망해도 제작비를 받았으니까 크게 손해볼 일도 없지만 이게 대박이 난다라고 해서 영업이익이 그렇다고 막 크게 좋아지기는 힘든 구조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극장이든 OTT든 미디어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는 거니까 수예주로 알로이스 요런거는 세톱박스 공급을 하는 회사고 제가 VIP방에다가 어제 추천을 해서 수익적인 부분도 실현을 했던 종목이에요. 요런 것들 그냥 단타로 깔끔하게 4% 수익 먹고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컨텐트리 중앙 이것도 굉장히 바닷건인 부분이 있고 이거는 JTBC 드라마 전문 제작하는 회사고 요즘 TVN이나 이번에 우영우 반영하는 채널도 있고 해서 JTBC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좀 잘 나갔어요. 근데 최근에는 약간 힘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주가는 바닷건이라고 보여지는 부분 그래서 영화사도 두 개 인수를 해서 앞으로 영화 드라마 계속해서 제작은 된다. 하정우도 지분 참여를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디어 엔터 엔터 말고 미디어 쪽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그런 때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힌트를 드렸으면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눈치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저점 만들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사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기억 안 나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7월 11일 영상에서 자 확실하게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선을 만드는 거를 보고 그때 들어가도 우리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좀 살짝 제가 원하는 그림은 자 요거예요.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일정 부분 라인을 좀 지지를 하고 여기서 요런 식으로 추가적인 상승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빠질 때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지지를 하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거를 보고 들어가도 지금은 늦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사고 싶다 사고 싶다 그래도 흘러내리는 게 지금의 시장의 특성적인 부분 그러면은 확실하게 안전하게 지지를 하는 거를 만드는 걸 보고 그때 여러분들이 사셔도 늦지 않는다. 이 얘기가 다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신기하죠? 뭔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거를 실행을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린 게 RSI 30이야. 그냥 기다렸다가 사세요. 안 오면은 안 사면 된다. 차라리 다른 쪽을 보면 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어제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용적인 부분 전략적인 부분을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보면은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긴 했으니 그동안 쭉 밀렸던 신재생 쪽이 반등인데 유가 테마 하느니 차라리 우린 어디를 하자? 신재생 쪽을 하자. 풍력 쪽 CS 베어링 이런 거는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뭐 어떡해요. 여기서 얼마나 더 설명을 해요. 글까지 써서 차트도 보여드려. 맞잖아요. 요런 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여러분들. 이거를 모르고 보는 거랑 알고 보는 거랑은 굉장히 뭐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내용을 알고 차트를 아니까 수익이 난다 이거예요. 일단 신재생 오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탄소 배출 감축이라든지 청정 에너지 육성을 위해서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발동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라는 내용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기후변화 대응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기는 한데 미 의회에서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속도를 내지고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있고 일단은 뭐 검토는 검토일 뿐이고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을 내면은 지금은 수익을 챙기고 어느 정도는 현금 확보를 하고 또 다른 넥스트를 준비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지금의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